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이번 시간에는요 할로윈 특집으로 트리플즈리 게임을 해볼거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점프맵을 깨다가 중간에 집이 나오는데요 그 집을 털어서 사탄을 얻는 게임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 나오고요 저기 끝에 무서운 집이 있어요 저기 가는 건가 봐요 안녕 친구들 대박 없어다 대박 없어 이건? 이거에 다하면 안되나봐요 그럼 오늘이 잘 지나가서 가봅시다 친구야 가자 왜 이렇게 머리가 크지? 애외물 머리 크기인데 애외물이 크기 요따시마 네요 요따시마 와 엄청 크나 요따구를 이렇게 지나간다 친구야 빨리 와 자 지금 포인트 오 호박들이 이렇게 있고 호박을 관통한다 대박 호박 오 이거는 드라큘라의 과한 드라큘라의 과한이라니 어 촛불은 있고 공동모지에 있는 것도 있고 호박도 있고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여기에 이렇게 왔거든요 촛불도 있고 뽀잭한 이빨도 있고 비밀문에 들어가면 나는 여기에 광기자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우리는 이 호박을 점프점프 해가지고 가는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대빵 호박을 이렇게 밟고 밑에는 좀비 피가 흐르고 있고 어? 어? 어 친구들아 안녕 저저저저저저저저 falando 저기에 아어 yell음 말이 있어 빨간눈 이건 뭐지 케첩 케첩 ключ 케첩이 있구먼 왜 이렇게 된거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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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개척을 다 갔더니 죽었다 어떡해 뭐야 세 명이서 동시에 태어나는 거 싫어 한 친구 끼었다 죽었다 키웠다가 죽었다 친구다 친구야 나를 따라해봐라 이렇게 좋았어 도착했어 이제 은총나게 크다란 뼈를 밟고 눈알을 밟고 애외를 머리를 밟고 지하탈출해서 많이 본 거 같은데요 뼈도 밟고 다시 빨간분도 밟고 뼈를 밟고 친구 친구들아 빨리 와 왠카페 할머니 집에서 봤던 거 같은데 할머니가 그 할머니도 공포의 대상이었긴 하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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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누가 이거 현남 먹는 소리가 나는데 훗 훗 뛰어왔어 무슨 소리 뭐야 여러분 지금 무서운 귀신이 벽을 통과해 가고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여러분 이거는 꼼수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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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옷들이 있고, 트라큘러의 관도 있고, 성우랑도 있고 여기 열쇠를 찾아야 할 것 같아 열쇠로 이렇게 열어야 하네? 이야! 열어줘! 이게 열쇠인가? 하긴 아니겠지 바지, 양말, 옷, 바지 어? 저기 위에 키가 있다! 저기 어떻게 올라가? 키 얻었어! 뭐지? 이렇게 점프해서 얻는 건가? 여기 올라가서 얻는 건데 나 꼼수로 점프로 얻었어! 대박쓰! 어쨌든 노란색 키를 얻었고 열쇠다! 안녕, 친구야? 공도 모으지 말고 공포의 대상수 저거는 맥도날드에서 많이 봤던 그거 같은데 저거 밤에 보면 무섭던데 여기 뼈들이 있고 너무 포이차 포이차 헛! 자! 으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이거 뭐냐고.. 왜 얘가 나오냐고.. 안에 안전적 들어와 캔디를 모으래요! 자아! 집을 털어봅시다! 컷! 오, 60개나 주셨어! 치리컬치리 오 캔디가 100위 식힘야 오 안녕 친구야 안녕 귀요미 호박친구 오 집을 이렇게 타고 다니네 범이야 안녕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해놨네 자 일단 사탕을 받을게요 사탕을 받을게요 사탕 주세요 치리컬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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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매 100개 나주셨어 치리컬치리 치리컬치리 3매 100개 나주셨어 치리컬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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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430 몇개 졌는지 모르겠고 치리컬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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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거미 중만 있네 오 오 오 오 쟤 위트라이 멋있겠다. 여기서 사탕을 받아야 하니까 지국에서 사탕을 달라고 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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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전에 죽였던 멋진 유람아. 왜 사람 집에서 왜 이런 난리를 치고 난리니. 일단 사탕해주세요. 추리크 추리 오오 오오 640개 이 거미도 있고 우와 대박스 자 그럼 오늘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탕 500개를 갖고와가지고 사탕 500개가 있으면 이쪽에 들어갈 수 있어 야 내 사탕이야 내 640개 어쨌든 140개 남기고 어디로 갑니다 뭐야 다 가져가는 게 어딨어 나 640개는 오던데 안녕 친구야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쪽 이쪽 어 아니고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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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그 아 친구가 따라와요 그래서 아 따라오지마 아 따라오지말라고 야 따라오지마 아 따라오지마 아 따라오지마 아 그냥 갈게요 그냥 갑시다 어쩔 수 없다 케첩이 여기 있구요 이쪽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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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박이야 여기까지 왔는데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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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속에는 이런 호박이 눈이 4개가 달렸네 아 아 눈이 4개나 달렸네 일단 호박 안에 있는 다리를 호잇 내가 초 미니미니해진 것 같거든요 펑킹 안에 들어온 거 보면 좀 미니미니해진 것 같구요 어 근데 나 따라오다 치고 아 저기 있구나 헛 젖 젖 젖 으 헛 자 들어갑니다 빠밤 여긴 어디죠 돌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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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초들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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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보지 갑자기 할로윈 비글 서프라이즈가 생각나는고만 거기 아주 귀여운 호박들이 많았는데 으 으 으 으 아니 이것만 세개 보는 거 싫어 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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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점프해서 가는 것 같아 그래 으 뭐야 이 친구가 다 가져 다 가져간 거야 내꺼도 아니거나 나도 남아있구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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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찹을 케찹을 넣어서 그럼 어 다시 보기 해 줬거든요 게임이 hö 뻐 해주거든요 으 난 이럴때봐 야 신겼더라 다시 보기 해 주니까 뻥 오케이 으 으 으 여기 호잇 사탕들을 호잇 넘어서 호잇 여기로 호잇 사탕이 닿으면 안 될거 같죠 오잉 벌써 끝난거야? 에이 여기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옥미 그러면은 메비나 구경합시다 오 친구다 친구야 여기 친구야 저 저 저 저 친구야 저 친구야? 어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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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빨리 좀 깨봐 나 심심해 여러분 지금까지 하이라인특집으로 트리컬트리 게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다 깨고 옆에는 친구들이 공중부여하고 있고 저도 이렇게 공중부여하고 있고 저는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하고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그걸 클릭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스턴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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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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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